오늘은 보금주의 변증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교한 이성을 통하여서 우리 얘기하는 보금주의 변증학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왜 이번 상반기에는 보금주의 변증학에 대해서 선택을 했고 왜 보금주의 변증학에 대해서 서로 알아볼까 이렇게 이유가 무엇이냐. 왜 우리가 변증학을 배우는가. 오늘날 이 세계는 맹목적인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맹목적인 신앙에 대해서 요구하면 얘기하게 되면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시대예요. 우리의 신앙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지 뒷받침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보금주의 변증학 이 책을 오늘 이번 상반기를 통하여서 신앙과 종교에 대한 문제를 논의할 때 자신의 신념들을 변증하기 위해서 우리의 이성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알려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누군가 얘기할 때 너 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어 너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너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냐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그들의 그냥 믿어가 아니라 정말 이성적인 말로서 논리로서 어떻게 사용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변증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스스로를 위한 신앙의 뒷받침이 됩니다. 또 신앙을 이성적으로 설명하는 도구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신앙을 감성으로만 우리 그냥 마음이 뜨거워져서 믿어. 이게 아니라 우리의 이성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각으로 설명하게 되는 도구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변증이란 거는. 또 은혜와 이성의 균형감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보금주의 변증학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변증이란 무엇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증이라는 단어 자체도 그 정확한 의미를 모릅니다. 변증이라는 단어 사실 처음 들어본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변증할 피로를 느끼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혹은 피로를 느껴도 어떻게 치부한다? 단순히 그냥 믿음이 부족한 거야 라고 치부하면서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신앙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비논리적이기도 하고요. 이기적이기도 보이기도 하고요. 또 단순히 맹목적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기독교 신앙 역사. 우리 지난 시간에 기독교 인물사회에서 배웠죠. 이분 누구예요? 이분? 어거스틴이죠. 이분 누구예요? 토마스 아키나스. 지난 하반기 설교 때 다 배웠죠? 이분들이 다 누구냐? 기독교 신앙의 역사 가운데 변증가시에요. 변증가. 신학자이기도 하지만 변증가입니다. 우리 그렇듯 기독교 신앙의 역사는 변증의 역사였습니다. 이 변증은 기독교를 변호하는 데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도 합니다. 세상 가운데 기독교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단순히 감성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주신 그 논리와 이성으로서 충분히 설명 가능했다. 역사적으로 늘 기독교 발전이 그렇게 되어왔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또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생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도 분명히 뭐라고 하고 있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신앙에 대해서 누군가 물어볼 때 너 안에 있는 그 신앙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언제나 말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변증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증은 무엇인가? 바로 방어다라고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변증은 뭐다? 방어다. 변증이란 무엇인가? 변증이란 단어가 무엇이냐? 에폴로제틱이란 단어예요. 영어로 에폴로제틱. 이게 헬라어의 아폴로기아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 법원과 같은 환경에서 장소에서 무언가를 변호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변증이 어떤 얘기인지 알겠죠? 기독교 변증이라는 것은 기독교를 변호하는 것.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설명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기독교 변증은 기독교 신앙의 진리가 사실임을 논증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진리가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해봤을 때도 사실임을 나타내는 것이 기독교 변증인 거예요. 성경은 실제로 우리의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불신자들에게 변호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있죠. 아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가 있다면 너희는 항상 말할 것을 준비하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변증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된다? 온유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변증할 때 갖춰야 할 태도는 온유와 두려움의 자세입니다. 생각해봅시다. 불신자들과 신앙에 관한 대화를 할 때 온유와 두려움의 태도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겠죠. 혹시 신앙과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온유와 두려움 없이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주변에 뭐 봤을 수 있죠. 온유하고 두려움 없이 막 맹목적으로 막 절하시는 분들도 있었죠. 그들은 상대방을 좋은 대화로 이끌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변증은 온유함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변증에 대해 생각할 때 기독교 신앙에 관한 논증을 하는 것으로 말싸움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증하는 것은 말싸움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에 관한 주제로 절대 불신자와 싸우기 위해서 변증에 대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격적인 자세는 그들을 불신자들을 화나게 하고 멀어지게 하기 때문이죠. 변증을 우리가 배우는 건 변증을 배우다 보면 오히려 변증에 대해서 알아가다 보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을 품게 된다? 온유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이렇게 듣는 거죠. 당신의 신앙을 뒷받침하는 좋은 논증들이 있다면 기독교 신앙에 도전하는 불신자를 향한 분노보다는 그들이 잘못된 길로 인도되었다는 사실에 진정한 연민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또 변증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들은 덜 방어적이게 될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할지라도 난 언제든 할 말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나에 대해서 내 신앙 안에서는 이성적으로도 감성적으로도 모든 답이 존재하기 때문에 주변에 누군가가 뭐라고 얘기할지라도 온유한 마음을 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변증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변증이란 바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에피소드 4장 15절에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말을 하여, 우리바일 성경에서는 참된 것을 하여라고 했는데 영어성경 보면 이게 스피킹이라도 있잖아요. 참된 말을 하여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 변증은 온유함으로써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왜 변증이 중요한가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변증을 해야 한다는 것은 한 세 가지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화의 조성입니다. 현재 사회는 문화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이 투쟁은 단순히 정치적으로 아젠다가 다르다고 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 종교적인 차원의 투쟁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실 거예요. 이거 뭐예요? 저는 안 보긴 했는데 본 사람들 다 있죠.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 전 세계 1위를 강탈한.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에서 기독교 목사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기독교 목사. 기독교 목사를 향해서 이 목사 딸이에요. 거기다 기독교 목사 딸. 기독교 목사가 성폭행하고 그 딸을 성폭행하고 아내를 때리며 그리고 매번 회개기도 하는 미치광이로 묘사하고 있어요. 또 수많은 영화들, 헐리우드의 영화들을 보면 절대 기독교에서 좋은 이미지 보여주지 않아요. 대개 악인인양 묘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 문화 안에서는 그리스도인을 미쳤거나 맹목적인 바보들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문화가 사회 안에 팽배하다라는 거예요. 또 기독교가 악인인양 기독교인들이 악인처럼 보여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변증을 통하여 우리 문화를 형성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문화? 우리의 신앙이 여전히 우리가 이성적으로 지성인들에게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문화를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에 관해 구체적인 증거들에 기반하여 불신자들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라면 기독교 변증이죠. 만약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옆에 친구 아니면 교수 선생님들이 기독교 신앙에서 막 뭐라고 얘기합니다. 그 잘못된 거 맹목적인 거 아니냐. 그때 여러분들의 믿음에 대해서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불신자들에게 대답할 수만 있다면 그런 문화가 기독교 안에 존재한다면 그 문화를 만들어 간다면 기독교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사회의 인식은 서서히 바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의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변증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은 미쳤거나 감정적인 바보가 아닌 깊은 사고를 지닌 진지한 사람들로서 보여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금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될 때 보금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죠. 그들이 아 왜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가 그들이 이해하기 시작할 때 그들도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입니다. 기독교 문화의 조성 두 번째는 왜 중요한가 성도의 강건함입니다. 신앙 생활에서 변증은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첫째, 왜 유익을 지냐 당신이 믿는 내용뿐만 아니라 근거도 알게 된다면 신앙을 자신감 있게 공유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변증을 익히지 않은 성도들은 자신의 신앙을 나눌 때 누군가로부터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받을까 봐 두려워하죠. 여기 그림과 같이 기독교 왜 믿어 하면 어 왜 믿지? 어 그냥 와봐 좋아 좋으니까 그냥 믿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대부분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답할 것을 알고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할 것을 미리 여러분들 마음가운데 새기고 있다라면 그 질문이 사자의 굴갈 같을지라도 사자 같을지라도 여러분들에게는 전혀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변증 훈련은 당신을 여러분들을 두려움 없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만드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변증은 의심과 갈등의 시기에 신앙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성적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세우는 거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신앙에 있어 감정적인 요소는 오래 안 갑니다. 감정적으로 세워진 요소들은 오래 가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 실질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거 조사하면서 이 책에서는 미국 저자예요. 미국 저자. 그래가지고 미국 고등학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미국의 고등학생들이 대학교가 되고 청년이 되고 청년이 20세가 성인이 되면 교회 나가겠느냐라고 얘기할 때 10명 중 6명이 안 나간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40%만 교회 나간다고 그래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또 한국에서 찾아봤어요. 한국 리서치에서 찾아봤어요. 한번 보세요. 기독총령 고교 졸업 후 교회 출석 몇 퍼센트? 13%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3명, 그 100명 중에 13명만 고등학교 졸업하면 교회 안 간다라는 거예요. 안 간다. 실천신학 대학원 대학교의 조사에 따르면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교회를 다닌 비율은 13%밖에 되지 않는다는 결과를 21년 1월에 발표했습니다. 87%가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거예요. 100명 중 87명이 교회 안 가는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기독교의, 이 이유가 뭐냐. 기독교의 적대적인 대학교 환경으로 인해 믿음을 저버린 건 아닙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가기 전에 이미 애들이 쉬는 거예요. 단순히 대학교 갔다고 거기서 여러 가지 적대적인 믿음의 적대적인 환경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라고 그래요. 이들이 그렇게 된 이유는 단지 부모의 권위에서 벗어날 때까지 교회를 출석했을 뿐입니다. 성이 되니까 부모의 권위 아래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앙 버리는 거예요. 그 신앙이 믿음 안에 전수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 책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기. 미국의 얘기지만 우리에게도 되게 중요한 의미인 것 같아요. 교회들은 기독교의 진리를 방어하는 데 우리 아이들을, 교회학교 아이들을 훈련하는 대신에 뭐에 집중하냐. 감정적인 예배인도나 피로를 채워주는 것이나 오락에 집중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결국에 신앙을 이성적으로 공격하는 교수님, 선생님을 만나게 될 때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의 믿음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성의 생각, 어떤 기독교에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그 선생님들, 교수님들의 얘기를 들을 때 그들 안에는 그 변증의 훈련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신앙에 대해서 변호할 훈련이 되지 않는 거죠. 왜요? 교회는 늘 감정적인 예배나 인도하고 오락에나 집중하고 이러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손쉽게 먹잇감이 돼서 우리 대한민국 기독 청년 고등학교 100명 중에 13명만 대학교 가면 교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나 대학교의 학생들은 비기독교 사상으로 지속적으로 공격당하기 일수입니다. 학교에서 많이 그러죠. 저도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왜 믿냐라고 저한테 세워놓고 그런 적도 있어요. 저 지목하면서. 대학교에서는 제가 이과였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없었는데 문과의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또 학문 같은 거 보면 비기독적인 학문들이 되게 많습니다. 공격당하기 진짜 쉬워요. 그러면서 자기 믿음에 대해 흔들리기, 엄청 흔들리죠.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변증을 익히고 어릴 때부터 그들의 신앙의 의분에 답변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또 누군가 신앙에 대해서 질문을 왜? 라는 질문을 할 때 우리는 그냥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근거를 확실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단순히 기독교 신앙 안에서 감정적으로 쌓아왔던 이 신앙이 이성으로도 신앙이 세워짐을 통해서 믿음이 더 굳건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의심과 갈등의 시기에 우리의 신앙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이 변증의 중요한 역할이기도 합니다. 네, 성도의 강건함이었고요. 세 번째, 왜 변증은 중요한가? 또 불신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변증의 성도들을 강건하게 한다는 사실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변증의 불신자들을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하는 데는 쓸모없다고 생각합니다. 변증하는 거 그거 해봤자, 애들이 논리적으로 설명돼 봤자 그들이 그리스도로 돌아오냐? 안 돌아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변증을 통한 점진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뿌린 변증의 씨약들이 자라서 열매 맺는 것으로 또 그런 열매 맺기를 기망과 인내심을 갖고 계속해서 변증의 어떤 역할들, 변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런 변증을 통하여서 이런 일들을 해야 되냐 왜냐하면 우리가 왜 계속 이런 일들을 해야 되냐 변증을 통해서 불신자들에게도 계속 얘기하고 우리 믿음을 국관이 하게 되냐 모든 사람이 부원받기를 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미 전도정적들에게 찾아가는 성교사님들처럼 그리스도인 변증가들도 이성적인 논증들과 증거에 반응할 소수의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증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이런 변증으로서 전도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변증으로서 전도된 사람들은 사회적 영향력이 엄청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람 누구예요? 이 사람? 나니아 연대기. CS 루이스. CS 루이스. 대표적으로 CS 루이스가 기독교 변증가죠. 이 사람은 사실 10대 때 어머니 사망을 계기로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무실론자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20세 후반에 이 사람을 만나요. 이 사람 누구예요? 반지의 제왕. 톨킨. 반지의 제왕의 저자죠. 톨킨을 만나서 톨킨과 그의 친구들을 만나서 기독교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설명하는 그 변증의 얘기들을 계속 들어요. 그러고 나서 CS 루이스가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입니다. 그러고 나서 기독교 변증가로 죽을 때까지 사역하게 되죠. 이런 적은 수이지만 이런 영향의 큰 사람들이 변증을 통해 전도되기도 한다라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변증은 보금 전파에 비효율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 사실이 아닙니다. 변증은 효과적입니다. 미국 기독교 변증가이자 예수는 역사다. 이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보신 분들도 있고. 예수는 역사다. 이거 영화로 나왔던 거죠. 한국에서도 영화로 나왔고. 이 저자 책을 기반으로 한 건데 책 저자 리스트로벨과 이 책의 저자 보금주의 변증아 저자 크레이그는 변증으로 뒷받침되는 보금을 제시할 때마다 실제 미국 사회 안에서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삶을 헌신하게 되는 사람들을 계속 마주하게 되며 셀 수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온다라고 그들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기독교 변증에 대해서 컨퍼런스를 하고 무신론자와 토론을 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실제로 돌아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즉 변증은 보금 전파의 효율적인 것, 효과적인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변증의 소개는 여기까지 끝났고요. 결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믿음을 지성적으로 이성적으로 변증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까? 또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에는 합당한 이유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당장 우리의 소망을 보여줄 논증을 갖고 싶습니까? 또 불신자들의 질문을 두려워 떠는 것을 지긋지긋해 하십니까? 그렇다면 다음 시간부터 함께 기독교 변증에 대해 우리가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뒤에 2부 행사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 변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기도로의 적용입니다. 기독교 변증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감정적인 신앙의 측면뿐 아니라 이성으로도 합당한 사실적인 진리 위에 새로졌음을 깨닫고 기독교 신앙에 더욱 자신감을 얻으며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